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hannel.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우시죠? 저도 반갑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말해보기로 하고 일단 한달 매일 새영상 이렇게 약속에 써놓고 어찌보면 못찍힌거잖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차근차근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클렌징 먼저 도와드릴게요. 머리 고정해드리겠습니다. 앞머리 앞머리 고정해드릴게요. 클릭하셔리 내면 네, 모두 고정됐습니다. 자, 클렌징 도와드리겠습니다. 3주를 통으로 쉬고 돌아온 저와 함께 오늘도 릴렉스 저번에 이거 계속 하다가 마이크가 고장 났어요. 마이크가 안 튀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고 있어요. 스프레이가 없네요. 손으로. 정 안녕. 펌핑하는 소리. 발라드릴게요. 꽁꽁하게 클렌징. 유세한 퍼프로 꼼꼼하게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물을 자야죠. 소리들리나요? 밑에 또 물받아 눈 감으세요. 눈 감으라고. 눈 감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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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자, 닦아드릴게요. 기원하시죠? 오늘도 로즈 페탈 오이치아젤 토너로 피부결정돈 해드릴게요. 화장솜에 달겠습니다. 안나오네요. 음.. 자 쯧쯧쯧쯧쯧 쯧쯧쯧쯧쯧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피부결 다 정돈 해드렸으니까 오늘의 파데로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파데는 오늘의 파운데이션 클리오 길커버 핑크 광채 크림 쿠션 런젤리 미국 표현 도와드릴게요. 느리게 하는게 좋나요 빠르게 하는게 좋나요 이게 마치 속삭이는게 좋은가 아니면 이런 목소리를 하는게 좋은가 이거랑 달라가지고 취향을 잡을 수가 없어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킬 커버 누깡이 하는 소리 네 거울에 붙은 필름은 띄지 않겠습니다. 이게 되게 예쁜데 이게 원래 되게 예쁜데 제가 이게 찍기 전에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묘표현 도와드릴게요. 묘표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을 찍는 소리 이게 이 라인이 망가지는게 너무 슬퍼 팍팍 찍어드릴게요. 아낌없이 자 자 Let's go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exposure 눈 감으세요. ete 눈 감으세요. 불빙yu 눈 감으세요. 확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퍼프 소리 좋냐니까 제가 지랄이죠. 제가 메이크업을 롤플레이를 해보니까 퍼프 소리가 진짜 반인 것 같습니다. 난 건 거들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피부가 밝아지셨으니까 시세이도 스포츠 커버 파운데이션으로 이건 약간 파운데이션이지만 컨실러에 가까운 꾸덕한 발림성을 자랑한 대신에 굉장히 커버력이 좋은 스포츠 커버의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고 스포츠 가려준다는 스포츠 가려준다는 스포츠 가려준다는 스포츠 가려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뚜껑이 하는 소리 스포츠 가려준다는 소리 이건 손가락으로 찍어 발라드릴게요 손가락 자국으로 스포츠 가려준다는 소리 오늘도 바짝바짝 말라가는 입술 너무 찍었어 잡티 하나씩 스포츠 가려준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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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연스럽게 방금 그킬 커버 쿠션이 굉장히 밝은 색이기 때문에 톤을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줍니다 원래 메이크업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신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두 톤을 좀 이렇게 파운데이션 두 톤짜리를 좀 섞어서 써줘야 자연스러운 생기는 얼굴이 나오겠죠. 이걸 왜 전체에 바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전체적으로 잡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펴주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는 화면이 엄청 밝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동양인의 톤에 어울리는 근데 물론 이걸 보는 동양인만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감도는 밝은 톤으로 이렇게 표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메이크업 레슨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처럼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또 강의로 준비한 건 아니니까 말은 안 나오고 미치겠네요. 하여튼 자, 이 브러쉬로 두 가지 톤의 파운데이션을 같이 얇게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고르게 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듣기 좋나요? 좀 찢어지는 소리인데 플래드 빨리 빨리 빨리빨리빨리빨 빨리 빠져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왜 터는 거지? 표현해드릴게요. 볼게요. 저도 치지 말고 입소리로 할까요? 감으시고요. 그러면, 손을 오고 손을 흘리며, 손을 제거하고 손을 오고 손을 가르쳐주세요. 손을 구워줄게요. 손을 뒤집어 손을 뒤집어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렐라AXX 가끔 저한테 왜 이렇게 시선처리가 불안하냐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첫번째는 카메라가 여기있고 스크린이 여기있다보니까 스크린을 보려고해서 그렇고 두번째는 이건 나중에 할 얘기인데 지금 진심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계속 그 생각을 억누르느라 그렇습니다 ASMR랑 어울리지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거에요 이렇게 넣는거구나 이렇게 괜히 고생했네요 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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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펀치넬로가 우승이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쉐딩이랑 블러셔 넣어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아트클래스 지난 영상에서 쓴 것처럼 저한테는 고체 쉐딩이랑 고체 블러셔가 제일 많은데 되게 진하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가장 많이 쓰시니까 써보도록 할게요 쉐딩부터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뚜껑이 한 소리 뚜껑뚜껑 앞에서 여는 소리 블러셔도 뚜껑같이 여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많이 쓰고 계시죠 거울은 항상 부담스러우니까 내리고 마인드 쓰고 계시는 쉐딩은 이 퍼프로 이 퍼프를 써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이거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써보도록 할게요 쫀득하게 발릴 수 있도록 부담었죠 쪼뜩 쪼뜩 발라줍니다 자 갑시다 광대 뼈를 따라? 광대 뼈를 따라? 역시 카루형이라서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턱선도 선명해지도록 그리고 이 중간 부위에는 조금 밝은 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실 필요는 없네요 자 스펀지로 빠르게 쉐딩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스펀지는 빨리 해야 제맛이야 이제 더 좋은 스펀지로 해야 되나요? 좀 더 좋은 스펀지로 해주세요 지금 프리팀을 수잘하네요 스펀지로 빠르게 쉬딩 켜주세요 스펀지로 빠르게 obst안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썼던 버프로 자연스럽게 칠해주겠습니다. 모든 색깔이 다 묻어나올 수 있도록 싹 긁고. 몰타구 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고체가 낫죠. 그렇죠? 이거 한국에서 하신 이거 가지실 분 이 쉐딩이랑 블러셔 가지실 분이 연락주세요. 드릴게요. 고체로 다시 사야겠어요. 고체로 다시 사야겠어요. 고체로 다시 사야겠어요. 한 번 더 스펀지로 얇게 펴주면 기초화장은 끝납니다. 기초화장은 고체로 다시 사야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âmoutdem도 어휴 어휴 아휴 아휴 기초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물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생이 되게 많았구요. 색조를 추가로 눈화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팔레트는 역시 많이 쓰는 클리오프로아의 팔레트. 심플리핑크랑 코랄토크가 있는데 오늘 코랄토크 써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왜 덜그럭거리지? 코랄토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한두색깔 다른정도 별 차이가 있는줄 알고 두개를 샀는데 일단 붉은색 일단 약간 옐로우옐로옐로 네 일단 약간 핑크색 빨간빛이 도는 색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글리터가 들어간걸 넣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핑크로 해드릴게요. 소리로 소리로 호흡하 호흡하루 무주 resurrection 공ви 왠وج 구워 비 Rhett 집중적으로 그리고 갈색으로 조금 더 짙게 윗부분에 눈두덩이 윗부분 쪽에는 조금 어둡게 거꾸로 해야되나 위에를 핑크로 하고 밑에를 갈색으로 해야되나요 forget 위에는 어둡게 위에는 이렇게 어둡게 소리좋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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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브러쉬로 좀 더 자연스럽게 펴드릴게요. 뭔가 섞어봅시다. 살구색 톤으로 살구색 톤을 가지고 좀 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왜 이렇게 난리나? 치아 전체적으로 펴드릴게요. 눈 꽉 감으세요. 가루 날립니다. 가루 들어갑니다. 취향을 밟아주세요. 눈 두성이가 자연스럽게 펴드릴게요. 클리터를 넣어서 약간 화려하게 포인트를 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팔레트에 달린 브러쉬로 조금 미세하게 이 색깔 저는 절대 쓸 일이 없는 이 코랄에 포인트를 주는 이 섀도우로 이 하얀색이 마치 곰팡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섞어줬어요.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가보도록 합시다. 췳췳췳췳췳췳췳췳췳췳췳- 눈 감으세요. 딱 속눈썹 위에 살짝살짝. 살짝? 살짝이 아닌데? 그리고 약간 증을 난리해서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됐습니다 미세하면서 자연스러운 이 브러쉬로 한 번 더 펴 드릴게요 오 소리 좋죠 이 브러쉬마다의 소리가 있습니다 약간 잠 깨는 소리긴 하지만 맘이 안들면 스킵하면 되죠 틱틱틱틱틱 찍어줍니다 ABS 누 кв 누 кв 누 Within 말 자 아이라이너 그려 드릴께요. 이번에는 부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자 눈가에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부러질 것 같아요. 살짝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아이라인 보이시죠? 자 아이라인 반대쪽도 반대쪽도 Newman 아이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속눈썹 붙여드릴게요 아 무서워 한쪽만 붙이도록 합시다 속눈썹 속눈썹 보이시나요? 미치해왔나 안 돼 떨어지려고 해 안 돼 여기도 맞추도록 합시다 속눈썹 보이시죠? 면봉으로 면봉을 문질러서 속눈썹 위로 올려드릴게요 속눈썹 위로 올려드릴게요 면봉으로 면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집히지?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렐라 liv 미래를 헤헌 마스카라 해드릴게요 소리 소리 눈 감으시고요 속눈썹 보이세요? 여기 속눈썹 보이시죠? 여기 속눈썹 예술로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속눈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리 좀 하고 음 제가 도중에 욕을 한다는 거는 뭔가 밑에 있는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는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음 이제 눈썹 정리해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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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좋더라고, 눈썹 정리하는 소리가. 그쵸?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요. 눈썹 정리하는 소리 너무 좋잖아요. 이걸로 30분은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들으려고 만드니까, 내가 들으려고.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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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정리 다 됐고, 밑에 눈썹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라인이 아니라 눈썹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아, 소리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눈썹은 소리가 다 좋아. 너무 좋아.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소리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 소리가 다 됐어요. 이 소리가 다 됐어요. 오늘 입은 로레알. 로레알 어딨니? 오늘 립은요 어딨니 이름이 로레알의 오늘 립은 로레알의 튤립 플러썸 쿠션틴트로 립 표현해 드릴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도 지금 바르고 하는데 남자가 발라도 자연스럽죠 그쵸? 눈깔이 아니라 립입니다 쿠션틴트로 자연스럽게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왜 지금까지 액체 틴트로 고생했는지 립 브러쉬로 펴드리도록 할께요. 섬세하게... 뭐해? 죄송합니다. 섬세한 입술 표현. 다 되셨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네요. 오랜만이라서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양수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향수는 제가 쓰는 남자용 향수에요. 디올 옴므 구월롱이구요. 향기는 포카리스웨트 향입니다. 향기는 딱 포카리스웨트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 너무 좋아요. 모르장머리 없이 오늘도 얼굴에다가 물론 여자가 뿌려도 아무 문제없는 중성적인 상쾌한 향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우셨길 바라고 저도 계속 영상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건 없는데 아무튼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더라도 기억은 해주시라 이정도 밖에 말씀드릴게 없네요.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제 곧 살살해지겠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